...있을 수 있을까? 이런 나도 미움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걸까? 더 이상 슬프고 싶지 않아... 그대가 눈뜨게 될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그대가 알고 있던 평범했던 삶과 일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긋난 세계를 되돌릴 힘을 가진 심판자로 제에게 원인이 된, 술리를 거스른 이계의 존재자들에게 심판을 흠... 춥다... 모두 어디에 있어... 배고파... 다들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로 와... 거기에 있었구나! 다들 나만 두고 간 줄 알았네... 이쪽으로 오면 돼... 어? 알겠어! 그럼 거기로 가면 되는 거지! 그쪽에 다들 있는 거야? 어찌가 안 돼... 어찌는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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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Q. 너는 나, 나는 너. 우리는 하나로서 존재하는 자. 난 거룩한 맹세를 증명하는 존재로서 널 지켜줄 거야. 잊지마. 나와 너는 함께해야만 해. 그러니 잊지 말고 나를 찾아줘. 알겠지? 잊지마. 이게 대체 무슨... 정신 차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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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몸은 좀 어때? 한글자막 by 한효정 미리엄 대위 반응 스캔 물류 하적장에서 확인 아직은 괜찮은 거래 근데 서두르라고 했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도대체 에너지 타입 소울 워커 소울 워커로 확인됩니다 이게... 그 애가 말했던 슬픔... 이제야 모두가 보여... 현, 현 시간부로 정식 소울 워커로 등록하겠습니다 어디 아픈 곳은 없어? 결정 구입할 생각이 없다면 만지지 말아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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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